네, 화요일장도 스탑벅스와 함께하시죠. 영민한 투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 걸까요? 어제 좋았던 시장이 오늘 약간 물을 끼얹은 것처럼 맞습니다.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더 비도 오고 시장도 안 좋고 좀 우울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옷장 어떤 키워드들 좀 열어볼까요? 말 그대로 좀 우중충한 시장이고요.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늘에 진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쏟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일단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리스크. 어제는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트럼프 리스크가 비로소 우리 국내 증시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는 수의 업종들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기업들, 사실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다 관세 매겨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 혹시나 용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 회의를 거쳐서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호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선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47% 바이든 대통령이 41%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고 공화당 쪽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현 대통령과 붙는 게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좀 가시화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압박을 받는 업종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보면 수의 업종과 피해 업종이 또 극명하게 좀 나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해 업종 중심으로 낙폭이 좀 커지면서 특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어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어제 화장품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소비재들 또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하락이 좀 들어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윽박 지르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현대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인프라 투자가 더 늘어날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양쪽 다 수의주로 부각이 됐었던 업종인데 어저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꽤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루 만에 오전장에 바로 저점을 잡으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주들 중에서도 오늘 방산주 조정받고 화장품 종목들 오전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인프라 아무래도 또 AI 반도체 시대, AI 혁명의 시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배선반이라든지 전기전선 수출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호황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테슬라예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테슬라 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지금이 가장 싸다 빨리 준비해놓으셔야 된다. 그거 하나랑 테슬라가 좀 심상치 않다. 그냥 테슬라를 한번 사보시라.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테슬라를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한 180달러, 183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테슬라가 장중에 21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이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딱히 오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2분기 인도량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2분기 인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그러면 중국에서 좀 많이 팔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최근에 XAR라든지 또 8월에 로보택시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AI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말씀드리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최근에 구글, 아마존까지 전부 다 신고가를 치고 있는 흐름인데 그 7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만 못 갔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 시장의 수급이 좀 바뀌고 업종별로 좀 키 맞추고 진행됐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 종목들은 견인하고 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보통 과거에는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도 덩달아서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에 따라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기차 2차전지 소재 기업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아직 업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조금 어려운 흐름이다. 다만 2차전지 소재도 여러분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중국을 싫어하는 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싫어해요. 관세 폭탄을 이제 매기고 중국산 다 배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2차전지 소재 쪽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양극재 전구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강물 자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전액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했을 시에도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잘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부수적인 얘기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IRA 당장 폐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데 사실 IRA는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없어요. 상하원 또 의회에서 또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IRA가 폐지된다거나 그런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지는 않을 거니까 뭐 2차전지 소재 업종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부터 이제 리스크가 반영되기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이제 리스크가 부각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수출주들은 좀 하락하고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최근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 테슬라 M7 중에 유일하게 안 갔었는데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2차전지 소재단에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추후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짱 레시피는 어떤 키워드들을 토대로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어차피 지금 키워드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짱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트럼프의 시대 물론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토론회 한 번으로 너무 이제 당선에 대한 얘기들이 빠르게 이제 좀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극심하게 이제 좀 진행이 좀 됐고 그 당시에 떠올리기도 싫은데 우리 국내 증식 흐름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 이제 흐름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뭐 킹달러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악재성 리스크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될 때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질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늘은 좀 집중해야 되는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 트럼프의 시대가 이제 다시 오고 있다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심으로 오늘 한 줄 스페셜 종목 원샷 스페셜 종목들 5장에 한 번 공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도 전략도 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이 빠지질 않네요. 네. 오늘도 원샷 스페셜 종목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그동안 영민바리스타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리뷰한 종목들이 오늘 또 잘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정말 도래한 건지. 우선 펩트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를 줄 몰랐거든요. 어디까지 갈까요? 정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만 원 한 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후장까지도 너무 좀 이제 세게 이제 주가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실제로 오늘도 지금 오전장 시장이 흔들던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제 점심시간 전후에 7% 가까이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6만 2,5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무려 64%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지난주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견인한 견 뭐 확실히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펩트롬 그다음에 인벤티지 랩도 어저께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도 지금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되고 있거든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GLP-1 유사체 이게 반감기를 이제 늘리면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만에 이제 주사를 좀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펩트롬은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벤티지 랩은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드는 기업 제가 이제 D&D 파마텍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D&D 파마텍도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3만 3천 원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주가는 지금 선제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그 정도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주들을 뭐 제가 이미 우리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등치가 이제 좀 큰 종목은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DA1726 개발하고 있는 동아ST라는 기업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신약후보물질을 이제 발굴하는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는 지금 현재 뭐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이게 180조 원 정도 규모로 시장이 이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전세계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만큼 시장 규모가 이제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수혜조로 부각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요? 한미약품.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너무 좀 사랑하니까 한미반도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한미약품 그리고 이제 동아ST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뷰를 해볼게요. 퓨처캠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까지 하고 지금 윗고리를 좀 달고 있더라고요. 2차 목표가 좀 세워볼까요? 이게 이제 퓨처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성 동의원소 관련해서 알차이머 초기 치료제의 진단 역할을 수행하는 방사성 치료제를 국내에 보급하는 기업이 퓨처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암 신약 이것도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1, 2상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고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또 빅파마들이 이제 눈독을 들이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이제 거의 코스닥 지수가 지금 2%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9%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만들어지면서 17,75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어요. 52조 신고가는 지금 뚫어놓은 상태고 퓨처캠은 이제 사상 최고가, 19,000원은 이제 사상 최고가거든요. 19,300원 정도가 사상 최고가니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월봉 차트거든요.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제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한 번 정도는 또 뚫어내는 오버슈팅. 제가 패트론도 차트 말씀드릴 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신고가 한번 뚫어내면서 강하게 오버슈팅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더니 지금 2주 만에 6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차익실현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정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일부는 이제 차익실현을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19,000원은 이제 사상 최고가를 한번 좀 뚫어낸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나 사상 최고가 한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고 2차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이제 설정을 좀 해놓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처캠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원샷 스페셜 종목을 이번에 공개를 해볼 텐데 트럼프 수혜주 어떤 걸 기대해봐야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른 트럼프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트럼프 이슈는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끌시끌하다가 또 조금 잠잠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레이스가 지금 5개월 동안 진행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어떤 돌발 변수들이 이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아직 당선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일단 트럼프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실제로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제 펀드멘트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에 좀 휩쓸리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과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두 종목 정도를 준비를 좀 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께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20만 5천 원 현재가로 두산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두산이라는 기업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또 두산은 엔비디아 향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부터 반영되면서 이자는 이제 이제는 반도체 이제 소재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물론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장조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시장 하락과 함께 그냥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기계적인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중국 때리기를 시작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중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좀 했고 첨단 산업이 팽창하는 걸 이제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죄직권을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들이 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제 장비 기업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분명히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특히 HBM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PSK홀딩스, STI, 테크윙 어제 또 금방 나왔다가 오늘 또 반등 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산도 마찬가지에 이제 전자비지 부문 특히 이제 동박적 측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망 안에 들어갔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두산은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된 특히 SMR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미국 쪽에서 지금 협동 로봇 매출이 아주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두산 로보틱스는 시장에서도 이제 많이 좀 언급이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알짜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 전환, 실적 턴워라운드 그리고 이제 지분 가치 등을 감안했을 때 두산은 여전히 지금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20만 원 지지가 된다라고 보고 20만 원 초반대에서 눈련목 공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가로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엔비디아형 모멘텀 그리고 SMR 로봇 등 자회사 모멘텀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훑어드리고 또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좀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19만 5천 6백 원 현재가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던데요. 오늘 좀 많이 빠지죠. 이게 국내 이제 모 증권사에서 LIG 넥스원이 이게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목표 주가 지금 20만 원인데 목표가 20만 원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11% 정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사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고평가일 수도 있고 저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 이게 다 거품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5배 6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래의 이제 성장성에 따라서 이게 멀티플을 어느 정도 이제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부여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저는 그런 논란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20만 원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26만 원, 28만 원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도 방산주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멀티플을 과연 얼마나 높게 부여할 수 있는 것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의견 차이 때문에 오늘 LIG 넥스원이 좀 강하게 빠진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굳이 LIG 넥스원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한다라고 봤을 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보다 전 세계가 훨씬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지출을 극도로 꺼려하잖아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심지어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토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물론 나토 탈퇴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탈퇴를 하고 난다면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방해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 지금 LIG 넥스원이 지금도 누적 수주장구가 19조 원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고 하면 특히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특히나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중동 쪽이거든요. 이 중동 리스크가 훨씬 더 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동 리스크가 더 심각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는 세계 무대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LIG 넥스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저는 방산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11%가 넘게 급락하는 이 LIG 넥스원의 주가 하락이 좀 가도하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 HD, 현대, 일렉트릭도 어저께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바로 10%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IG 넥스원도 그런 식의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을 때 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정도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굵직한 종목들이네요. 두산과 LIG 넥스원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투자해놓은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